한류 온다, 한류 온다 환가운 소식이 줄지어 보신다 즐거운 한류 속 여기는 한류에 빠지다 K컬처 TV 아니 지난주에 제작진의 저희 세 사람에게 특별 미션을 주었잖아요 수연 씨 다음 주 저희가 미션이 있어서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미션이요? 해외에서 대박난 K생활용품을 찾아라 진짜 내일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잘 수행하신 것 같은데 평가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제가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힌트 좀 주세요 그럼 힌트로 퀴즈 좀 낼게요 네 로버트 다우니 쥬니어 그리고 앤젤리나 졸리 이런 급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다 열광하는 K-유가템입니다 무엇일까요? 유가템 뽀로로 인형? 약간 애착 인형처럼? 그러니까요 아기 한 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좀 무게는 있어요 뭐죠?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바로 포대기 옳지 우와 포대기요? 포대기 이 챔보 씨가 포대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기 키우시는 분들만 아시는 제품 아니에요? 그쵸 저도 인터넷에서 일주일 동안 싹 다 검색했는데 포대기를 찾았습니다 우와 대박 앤젤리나 졸리, 줄리에 로버트, 코트니 컥스 같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포대기를 사용하면 포대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사로 봤는데 10년 전부터 한국 포대기를 해외 엄마들이 많이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각종 SNS와 너튜브에도 포대기 사용 방법을 올리면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따뜻하게 으깨우고 mogą?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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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dsey, it looks good I'm sweating Yeah, you look really good Are we secure? Do they walk like this way? You wanna go for your guy? Yeah I don't know about that Oh! Did you get it? Did you? We got it J passer! Jenna, you look like 100% legit I know! Really? Yeah, you look like you've been doing those Yeah I could totally go to Costco like this I do like having the babies close and like wrapped up 그 뒷부분이 너무 놀랬어. 네, 그리고 정말 잘생겼어. 포대기 디자인도 아주 예쁩니다. 해외에서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기를 위해서 대부분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전통 육아법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 포대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포대기를 하면 두 가지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손을 자유롭게 하며 간단한 집안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좋은 혜택이 뭐냐면 또 아이와 가깝게 교감하기를 위해서 포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포대기로 업고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이불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용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잠투정이 심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포대기에 업혀주면 제가 5분 만에 뚝딱 잠을 잤다고 합니다. 포대기가 확실히 아기 키울 때 필요해요. 그쵸? 두 분은 포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아기를 한 번도 등에 업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조카가 업힌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등을 잡고 네, 조심하세요. 해볼게요. 하고. 조심하세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세가 좀.. 어? 옳지! 옳지! 베이비! 아, 어때? 어떻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네. 오케이, 일단 엉덩이를 잡고 엉덩이를 잡고 왓아! 이리로 와라, 밸런스를 잡고. 밸런스 좋아요. 역시 편향감각이 좋으시네. 등이 넓어서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췄어? 아 맞췄어? 아, 애기야 괜찮니? 아니? 우와, 팔이 계시네. 이제 이리로 할 수 있겠죠? 옳지. 아가 아가. 엉덩이에다가만 하고. 우와, 안정감 주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 패션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샘보 씨. 아, 옳지. 어때요? 오,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럼 좀 앉아서. 근데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앞쪽에, 앞쪽에. 네. 약간 저도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기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감고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샘보 씨.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이 물건은요. 해외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아주 대단한 물건입니다. 해외에서 없어요? 뭐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탄가스? 한국 비탄가스가 세계 점유시장 1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이야, 장갑이랑 오빈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나 세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손이랑 먹장갑 세트. 어머, 두 개가 나왔어. 네. 일단 제가 알기로 호미가 대대적으로 해외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한테 일 시키려고 이거 챙겨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저도 서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호미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대박을 친 상품이에요. 검색창에 영어로 호미라고 치면 한국 정원공구 영조 호미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가 어떻게 해외에서 이렇게 대박을 친 거죠? 미국이나 유럽권에는 정원을 관리할 일이 많은데요. 호미가 아주 딱이라는 거죠. 호미 끝이 날렵하고 섬세해서 도랑을 파거나 잡초를 제거할 때 또 모종을 심을 때 굉장히 좋아서요. 외국 정원사들의 이템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챔버 씨, 해외에는 이렇게 생긴 농기구가 없나요? 저는 해외에서 약간 순섭이나 작은 섭 정도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억자로 생긴 거는 처음으로 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이거는 정원에서 작은 일을 할 때는 너무 유용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외국인 너튜브가 호미 사용 후기 극찬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는 새로운 가이드링 툴을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호미입니다. 이것은 전통 한국 가이드링 툴입니다. 2019년에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매들이예요. 우리들보다도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곳은 이곳에서 5,000년에 pobre지 않도록 색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5,000년에 Kaye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좋은 유용한 스터미인으로 종료하거나 크리스마스에 사용하지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Omaha가 한 개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미입니다. 아니 어쩜 저보다 호미에 대한 매력을 더 아시는 것 같아요 호미 구매용을 부르는 영상인데요 더욱이 실제 호미를 구매한 외국인들의 리뷰도 좋은 평이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애용하는 호미 언제부터 인기를 얻었나요? 10년 전부터 외국 쇼핑몰을 통해 하나 둘씩 팔리기 시작하다가요 2018년에 세계적인 A인터넷 쇼핑몰에서 베스트 상품에 올라 한류 농기구로 더욱 이슈가 되었고요 BTS의 노래 중에 서울타운로드의 호미라는 가사가 나와가지고요 사제가 되기도 했어요 I got the homies in my life Have you ever to die? Homies made the scale from the real day to die I say ho, you say me 호미 딱 떨어지네 이름도 예뻐요 그런데 이 호미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50년 경력의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져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아, 이렇게 손으로 만드네요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아주 줄여야 잘 안 들지 이 대장간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도 받고 경상구도 최고 장인이란 호칭도 따게 됐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건이 좋다 이거야말로 진짜 장인 정신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이거 쇠를 치고 모양을 내서 정확하게 30도 각도의 호미모양을 만드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K-HOMI K-HOMI 얘기를 하는 거네 야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하게 생긴 장갑이 있는데요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피 색깔이 들어간 장갑을 봤는데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약간 피 묻어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거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인기가 있나요? 왜 외국인들도 이거를 농담 삼아서 몰더 글러브라고 하는데요 살인 장갑이요? 뭐지? 빨간 부분은 고무니까 안심하시고요 목장갑은 한 켤레에 1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내구성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나 건축일 등등 어느 곳에서도 맞춤으로 사용하는 K-목장갑 아니 저도 호미랑 목장갑 사가지고 화분갈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제가 찾은 K-생활용품 대박이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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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입니다 드디어 윤수현 타일입니다 그렇지 아니 해외에서 대박난 K-생활용품 제가 준비한 건요 일단 두 분께 힌트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짜잔! 뭘까요? 뭘까요? 치킨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이거 뭐지? 고춧가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고춧가루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힌트입니다. 일단 두 분! 맛 보시죠! 맛 보시고 네! 정답 맞춰! 보십시오! 여기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맛이 좋아서... 저는... 살짝 김치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죠? 김치... 관련되어 있는 뭔가... 인 것 같은데... 라면 습 같은데... 습보다 살짝 덜 짠 맛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인들의 입맛을 꽉 사로잡은 K 생활용품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김치 시즈닝입니다! 제가 아까 김치의 맛이 살짝 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췄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데요? 저는 이런 거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김치 시즈닝은요! 런칭 6개월 만에 세계적인 A인터넷 쇼핑몰에서 칠리 파우더 카테고리 1등!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기록한 정말 해외에서 난리 난 상품입니다. 정말 한류 상품이에요.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치 향과 맛이 확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미국인들은 피자, 스파게티, 바베큐 토스트에 매콤한 맛을 낼 때 이 김치 시즈닝을 넣어서 먹는데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왜냐하면 고춧가루 같은데 맛이 김치 맛이 나는데요. 약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김치 시즈닝을 만든 대표님과 인터뷰 연결을 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류에 빠지다 K컬처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K-푸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안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맛을 보고 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김치 가루를 먹었는데 김치를 한 입 먹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셨나요? 우선 제가 2010년에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있는 타바스코나 스리라차 소스처럼 한국 음식을 맛을 내는 약간 만능 소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단조로운 맛이 아닌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나는 그래서 그 나라 현지에 있는 분들이 다 된 음식에서 뿌려 먹을 수 있는 후천 조미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번이 넘는 R&D 개발 작업을 고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을 해서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딱 처음에 해외에 내놓았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제 한국분들은 좀 안될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런칭을 했었을 때는 미국 고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김치가 워낙 재작년부터 굉장히 핫했는데 김치의 보강이나 김치의 국물이나 이런 것들 냄새들이 좀 불편하다는 걸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걸 시즈닝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지만 김치 맛이 나고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팔았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6개월 만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아주 뜨거운 반응이군요. 김치 시즈닝 해외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김치 시즈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또 상온 보관으로 24개월 가능하다 보니까 어디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나 건강적인 이유로 동물성 원료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건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은 워낙 요즘 건강에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거기다 주입해서 180억 마리의 잔존 유산균이 살아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제품을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저희가 지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한 13개 나라 정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13개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주방에서나 어느 팬트리에서나 김치 시즈닝의 부엌 찬장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상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에서 대박난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용품을 많이 활용하고 구매하고 있다니까 자부심이 생깁니다. 진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 세계인이 한국의 생활용품을 적극 많이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가둔오. 지금 멕시코에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서울에 서울에 여행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이 있는 곳에서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여행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입의 흥미를 여행을 여행하나 제가 마치올리에 여행을 여행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좋아하는 한국 바비큐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제가 집에서 함께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걸리 한잔을 보여줄까요? 안녕! 막걸리 한잔! 루이스 씨가 한국의 막걸리 맛을 더 잘 하시네요. 챔모 씨도 막걸리 좋아하세요?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전에 또 막걸리 수업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저도 막걸리를 마셔봤지만 만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저희가 영상을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챔모입니다. 멕시코에 사시네 루이스 씨. 막걸리 궁금하다고요? 에이! 짜! 어? 안 터졌네? 뭐 맛술이야 이거? 먹어볼게요. 아, 시원하다. 이야. 고소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까요? 아, 찬막걸리는 여기서 만드는 거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여기도 지도를 보니까 한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로 다 가는 것입니다. 25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여기 막걸리, 플러스 역시 호주까지 호주에서도 막걸리 많이 먹어봤죠? 잉지용. 우와! 우와 이렇게 다양한 막걸리가 있어요 저도 막걸리를 만들어 본 적 있는데 저는 단양주랑 이양주만 만들었지만 여기는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알밤, 감귤, 고구마, 땅콩 막걸리 이렇게 역사적인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아직 문화유산으로 등재 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방 되겠죠? 인지용?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저 아까 이 막걸리를 깠는데 안 터졌더라고요 그거는 왠지 알려주시겠어요? 비밀인데 캔버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옳지! VIP! 렛츠고! 저희가 원래 막걸리가 이렇게 따면 넘치거나 그리고 막 트름이 많이 나온다고들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더운 숙성을 통해 가지고 발효를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따도 넘치지 않고 마셔도 트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음! 특별하네요! 저도 직접 한번 그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안에 잣이 있잖아요! 오! 고소해! 보기만 해도 고소해요!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저희 앞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황자시라고 해서 잣이 나오는 거고요 황자! 이거는 발효할 때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 효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국이라고 해서 쌀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쌀을 발효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날입니다 다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시면 돼요! 네! 드셔보시면 돼요! 음! 역시 가평의 맛이래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한번 볼까요? 고두밥인지 백설기인지 궁금하네요! 어! 고두밥! 오! 찐 쌀! 그쵸? 네! 맞습니다! 고두밥입니다! 오! 저희 이제 주 원료가 되는 쌀을 이렇게 저희가 쪄 놨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밥은 물에다 이제 끓여서 먹는 밥이 되겠고요 술을 만들 때 쓰는 밥은 찜기에 쪄가지고 만드는 이제 고두밥이에요 그래서 고슬고슬하게 만든다고 해서 고두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고두밥이 식어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네! 너무 뜨거우면은 이런 곰팡이하고 효모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먼저 만들어주도록 시켜야 됩니다 입국을 물에 좀 불려놨어요 네! 반죽하기 좀 쉽도록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넣고 같이 반죽을 해야 돼요 곰팡이들이 이 고두밥에 잘 입혀지도록 이렇게 네! 이것도 얼마동안 섞어야 잘 되는 건가요? 아! 한 10분 정도 섞어주시면은 아! 네네!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부드러운 남자 해야죠 살아있는 곰팡이들이기 때문에 아! 자기야 우찌쯔쯔쯔쯔쯔 예뻐라 예뻐라 여기 이제 그릇에 담아야죠 네! 그릇에 밥을 담아주시고요 오케이! 네! 자! 챔보 대왕 왔습니다 이거는 좀 세게 할 수 있죠? 네! 세게입니다 쌍남자 챔보 왔습니다 잤을 봐야 제일 맛있지 아! 이제 잣을 빻는군요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네! 가루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빻는 정도 오! 아! 예쁘다 아! 맛있겠다 1.4L요 먹을 수 있는 물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네! 이제 들어갈 게 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뭐가 남았을까요? 휴무요! 휴무요! 이렇게 뿌려서 네! 오늘 이거 챔보 씨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옳지! 득템 여러분! 득템! 오케이! 지금 이렇게 가져갔을 때 잠그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열었다가 뚜껑으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효하면서 효모가 알콜도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통할 수 있도록 오! 꿀팁이네요 햇볕 없고 그 다음에 형광불빛 없는 곳이 좋아요 네! 지금 좀 선선한 곳이 좋겠죠 베란다 빛 들지 않는 베란다 네! 그런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죠 일단 그럼 첫 번째 단계 베란다 있는 집부터 그럼 여기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스케일 막걸리 파이팅! 파이팅! 와! 대단합니다! 이 챔버 씨가 만든 따끈따끈한 막걸리 제 앞에 있는데요 우와 짜잔! 와! 진짜 제가 아는 그 막걸리 상입니다 맞아요 챔버의 시음허입니다 우와! 멋있어 보여요 또 이렇게 송울리에처럼 네! 옷도 멋있게 오늘 입고 와가지고 챔버가 만드는 술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손맛이 들어갔는지 와! 손맛이 들어갔는지 짠!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 제가 먹던 그 막걸리 맛이에요 거기에 잔맛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 제대로 잘 만드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잔맛걸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향도 아주 진하고 고소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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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전 세계인이 한류에 반하는 그날까지 한류에 빠지다 KCULTURE TV 안녕! 안녕! 이리 와라!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려? 우와! 팔이 되시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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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